소염 진통제로 쓰이는 아스페린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미국 켄자스시티 제양군인병원 수샨타 바네지 박사팀은 아스페린이 유방암 발생과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동물실험으로 확인했다고 의학뉴스 포털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전했습니다. 연구팀이 유방암에 걸린 쥐 20마리 가운데 절반에게만 보름 동안 매일 아스페린을 투여했더니 종양이 평균 47% 줄어들었습니다. 또 쥐에게 열흘 동안 아스페린을 투여한 뒤에 암세포에 노출했더니 일반 쥐들에 비해서 암세포가 훨씬 덜 자라서 아스페린이 유방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연구팀은 아스페린이 유방암 세포의 분자 특징을 변화시켜서 재생능력을 차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항암치료 후에 아스페린을 투여하면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